클래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속성과 메소드를 포함하는 객체입니다 자, 전혀 모르겠죠? 왜? 속성이 뭔지도 모르고 메소드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 속성과 메소드를 설명을 먼저 드릴텐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익숙한 오브젝트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엑셀에 있는 그 한 시트를 제가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변수가 있고 케이스가 있죠? 맞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은 그 클래스는 속성을 가지는데 그 속성이 변수의 이름이나 이 줄 수처럼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벡터라면 길이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겠죠? 그거를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체가 가진 어떤 정보 그러면 메소드는 뭐냐? 메소드는 사실 함수예요 함수 함수는 사실 제가 직접 지금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도 함수라는 거에 대해 대충 배웠고 특히나 엑셀을 사용하는 분들은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령어 같은 거라고 되게 베이그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수라고 약 키워드를 던져도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은 이해하실 거예요 메소드가 함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그걸 왜 함수라고 하지? 왜 메소드라고 하냐? 그 이유는 메소드는 특정 클래스에서만 기능하는 함수를 특별히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설명이 완벽하게 정확한 설명이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처음 R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최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메소드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한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그 특정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형태의 함수 그거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클래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특별한 오브젝트 중에 클래스랑 함수가 있다고 했고 클래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속성이랑 메소드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특징을 우리가 미리 정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특징들을 조합해서 아주 제한된 형태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나중에 더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대상 지금 우리가 클래스 했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함수입니다 제가 맨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왜 결국에는 이 함수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배워온 거예요 함수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수학적인 설명 이런 건 다 차치하고 그냥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으로 설명을 하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입력값, 출력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뭔가를 투입을 하면 그 함수가 정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형식이다 이게 바로 함수의 기본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입력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어떤 최초에 들어가는 인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알 환경에서는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함수를 얘기를 할 때 그 함수의 인자가 어떻게 돼? 야 함수 인자를 잘못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 어떤 작업의 결과를 우리가 얻고 싶다면 그 작업의 결과에 적절한 인자를 처음에 투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우리 특별한 함수와 함께 클래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클래스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함수를 얘기를 할 때 함수는 반드시 출력값과 입력값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입력값을 우리가 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수한 인자들은 특수한 클래스만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작업이 어떤 걸 반복하는 작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뭔가를 반복하는 거 근데 그때 투입해야 되는 게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만을 투입해야지 반복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랑 매트릭스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나는 매트릭스를 넣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함수의 인자는 특정 클래스를 갖도록 최초의 정의되었으니까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